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문화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경기 고양시 고양행주문화제가 오는 18일과 19일 행주산성역사공원과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경기관광축제에 6년 연속 선정된 행주문화제는 이번에 당신을 위한 디딤돌 행주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 전시체험행사 등을 선보입니다. 행주문화제의 대표 볼거리로 꼽히는 불꽃 드론쇼에는 드론 600여 대가 동원돼 신기전과 비격진 철로의 공격 상황을 재현합니다.